아니 우리 아스트로가 대인기가 아 그래요? 어마무지하게 많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엠제이 형님 엠제이! 네네 광희 선배님께서 광희 씨 광희 씨 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궁금해요 응 두 번씩 나의 거지 같은 섬에 벌어지다니 뭐뭐뭐뭐뭐뭐 내가 뭐 땜에 도대체 뭘 위해서 진짜 똑같아요 우와 진짜 똑같다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두 번씩 나의 거지 같은 섬에 벌어지다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좋아 박수 봐주세요 잘한다 너무 잘하네 음악특이하네 아니 우리 저 레드벨벳은 뭐 없습니까? 저희는 일단 기선제압을 위해서 아 기선제압 좋죠 네 약간 이 눈빛이 눈빛으로 이렇게 기선제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뭘로 하시겠다는 거죠? 눈싸움 눈싸움 웬디 씨가 자신 있는 거구나 자신 있습니다 눈싸움 좋아요 아스트로에서는 눈싸움 강자 두고 있어요? 은우가 은우 씨 좋아요 그럼 웬디 씨하고 은우 씨가 조윤 씨 왜요? 뭐가 눈싸움 하는 거 궁금해 저 눈싸움 반대예요 지금 아니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은우 씨하고 눈싸움은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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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웬디 씨 네? 눈싸움을 하면 상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봐야 되는데 이게 저 난감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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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제 깜짝 놀라셨나 봐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 아니 눈싸움으로 하면 눈을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웬디 웬디 그만해요 아니요 이길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말했으니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저 진짜 저 진짜 네 너네 지금 뭐하니? 아니 아니 눈싸움 그래도 왜 눈을 막고 날냐 그러니까 자 오늘 두 팀의 역주행송 대결 잠시 후에 또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하니 고맙습니다 이 т 하니 네 그